유튜브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잘생겨지는 방법 좀 예뻐지는 방법, 잘생겨지는 방법 첫 번째 살을 뺀다 두 번째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 남자애는 투블럭이 잘 어울리는데 막 장발을 하고 있어 자기한테 제일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 눈, 막 코딱지만 하고 막 실핀인데 막 포마다 하면 별로 안 멋있잖아 약간 굵직굵직하게 생겨야지 포마다 멋있고 그러잖아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찾는 거죠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나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 좀 약간 흉부 빈약하신 분들 여기 레이스 달린 거 많이 입잖아 여기 좀 뜨끔한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어? 우리 집 옷장에 한 100개 있는데?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... 강남으로 오십시오 상뇽형외과는 강남이 최고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